이렇게 긁어내래, 그래, 그래. 짧게 잡아, 근데 짧게 잡아야 돼. 너 그런 스윙 처음 해보지. 짧게 잡아야 돼. 근데 이게 황렬치고 잘 올라오겠다. 트러블이 샷 중에 완전 최악이다. 짧게 잡아야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곧 잘 뜰 것 같아. 조금. 오케이. 그걸로 쳐야 돼. 전체로 쳐야 돼, 전체로. 아니, 형, 그냥 보자. 아, 이제. 간다. 오케이, 나이스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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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진짜 어렵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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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첫사비였어, 첫사비. 일단 여기다 붙여, 붙여. 아, 그래야지, 일단 붙여야 돼. 붙여야 되지. 어, 일단 붙여야 돼. 딱 긁어서 딱 띄워야 돼. 여기든 방법이 없어. 됐어. 나이스, 나이스. 어려운 샷이었어. 이건 최악이. 야, 이걸 날 보고 좀 하라고. 아, 최악인데 이거. 나 빼. 야, 이제 매달려야 돼. 물에서 매달려야 돼. 일단은 벽에만 붙인다고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팍, 그냥. 다음 샷 갑니다. 이거는 노신될 필요가 없어. 일단 붙여야 돼. 하나, 하나 붙여야 돼. 오케이, 한타. 일단 붙여야 돼. 하나, 하나 붙여. 오케이. 한타.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아, 밑에 붙여. 패라니까. 위로 빡. 괜찮아, 나쁘지 않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깨, 어깨 빠져서. 어깨 빠져서.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래 맞아, 어깨 조심해야지. 어깨 안 좋으셔? 어깨 한 번 빠졌어요, 저번에. 왜? 아, 몰라요. 조립식인 것 같은데? 레고구나, 레고. 잠깐만, 그건 뭐야? 아, 그게 돼? 그건 아닌데. 아니, 아니, 감독님. 아니, 아니, 감독님. 여기 맞아야 돼요. 스윙이 있어야지, 스윙이. 감독님.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스윙이. 이걸로도 쳐, 스윙이. 안 돼, 안 돼. 야, 이거랑 너무 달라.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봐봐. 뭐라는 거야? 이렇게를 해야 돼야지. 법적으로. 이거랑 뭐야? 안 돼. 지금 둘이 그리 좋다. 봐봐. 이건 단구지. 짤러, 이거. 아, 이건 단구고. 자, 그렇게 해야지. 스윙스럽게 해주셔야죠, 스윙. 그럼, 스윙스럽게 해야지. 이게 스윙이라고? 그럼, 그럼. 그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봐봐. 되게 쉽게 얘기했어요. 얘가 추리되고, 얘가 움직여야지. 예. 그렇지. 살짝만 올리면 되지, 뭐. 살짝만 올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물에 빠진다. 아니,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뒤에 말도 안 돼. 알았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내 스타일로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하지 말라, 하야나, 진짜. 해봐, 해봐. 스윙. 오케이, 좋아, 좋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좋았다. 그렇지, 좋았다. 됐다. 커버.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되잖아. 어디 갔어? 올라갔어. 굿샷. 야, 우리 저거 해야지, 저거 이제. 나이스 어프로 칠해. 하는 거 봤지.